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30분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실 건데요 권순우 취재팀장님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선박, 배는 보통 시커먼 벙커슈 같은 거 떼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것 좀 하자 그렇다고 충전기 달아서 배터리 달아서 갈 수는 없지만 좀 깨끗한 연료로 다니면 어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친환경 연료들이 고민 중이다가 최근에는 메타놀이 친환경 연료로 뜨겁게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해요 다들 배한 척식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티비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퇴근을 몇 시점 하십니까? 방송 끝나면 퇴근하는데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아니 토요일 일요일 쉬면 되지 뭘 휴가를 따로 가요? 사용자 마인드 휴가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아빠 노릇 해야되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쉬시죠 응급회로 회사 나오는 거나 아이들하고 노는 거나 체력 소모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 어릴 때 조금 하루라도 더 같이 있어야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애들 추억이 아니라 어른 추억 그렇긴 합니다 다 키우셔서 그런 재미는 없으시겠어요? 아이들하고 예전에 걸어가다 보면 키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 엄마 한참 떨어져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섞입니다 첫째 아들이 엄마 키를 추월하고 이렇게 하면서 딩동댕은 비슷한데 순서가 달라지다가 요즘엔 애들이 둘이 다 1등, 2등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미리 좀 찍어놨으면 재밌었겠네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합니다 맞아요, 저는 미리 찍어놓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오늘은 친환경 선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좀 갔다 왔어요 가서 선박은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이면서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영업을 어떻게 하는 걸까? 도대체 배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배를 고르고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에버그린이라는 대만 선사가 24척 정도 배를 주문을 했는데 메타노 선박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메타노 선박이라고 하면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꽤 유의미한 변화인 것 같아서 오늘 들었던 얘기들 중에 친환경 선박 관련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조선업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연초 대비해서 한 7, 80%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요 성과가 워낙 좋습니다 수주도 좋고 근데 이게 수주 보통 조선업 주가는 수주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수주를 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한 걸 가지고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수주가 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선업은 수주를 보면 한 2년 후의 실적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다가 이제 못 믿겠다 그랬던 것이 이제 한 올해 내년까지 그 이후까지는 실적은 좀 괜찮은 상황에서 수주도 계속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22년까지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되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안 좋았던 그 두 가지 사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가 오히려 조선업 쪽에는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계기가 좀 됐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워낙 해운 쪽에 물류가 막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성과가 엄청나게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컨테이너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PNG라 그래서 파이프로 천연가스를 받다가 이게 끊기다 보니까 그럼 배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LNG 선박의 주문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조선사들은 보통 수주 잔고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한 2.5년 정도 2년에서 2.5년 정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협상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배를 척수 기준으로 하면 한 50여 척 정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난해 수주 잔고를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봤더니 한 136척 정도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36척 그러니까 한 3년 치 정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 만들거리가 있으니까 배 주문 들어오면 뭐 좋게 주시면 리스트에 올려드리고요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좀 알아보세요 예전에 어떻게든 채워야 될 때는 얼마가 됐든 일단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봤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한 59%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한 29% 정도로 점유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점유율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 받으니까 조건 안 좋으면 안 받으니까 점유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한테 굉장히 추격을 당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가 이제는 약간은 방패마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중국의 점유율이 진짜 실질적인 의미에서 50% 넘어가는 거를 서방 국가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안 만들면 배 어디서 만드냐? 한국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 좀 방패마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한강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이 전체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1이면 숫자가 별로 크진 않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을 것 같은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2.2% 정도 돼요 전체 탄소 배출원들 중에? 네 그러니까 이게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박 같은 경우는 마땅히 대안이 없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려고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전기로 하려고 하면 배터리도 엄청나게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대안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수소차 있는 것처럼 수소 선박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 정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연료전지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같은 측면에서도 배를 한 번 사면 30년씩 써야 되는데 이게 30년 동안 내구성이 유지되는 연료전지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제목에 이번에는 진짜 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번에 진짜 올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전에 가짜 왔기 때문이에요 선박규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던 선박규제는 일단 이중선창 만드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이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배가 좌초가 됐더니 이게 터져서 기름이 새가지고 이거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황산화물 규제 거기 황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도 있었습니다 평영수라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뭐가 물건이 안 실려 있어도 이게 딱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가운데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을 여기 바다에서 퍼서 저쪽 바다로 옮겨놓으면 생태계 교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영수 관련한 규제가 좀 있었는데 그 평영수 관련한 규제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6년 정도의 이제 아 그럼 우리 평영수 규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2017년부터 발효가 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래놓고서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안 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얘기 나오면 원래 또 배 사람들이 변화에 되게 느립니다 만들면 30년이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잘 안 만든다 그랬고 좀 미뤘었었고 그리고 2020년에 황산화물 규제가 좀 시행이 됐을 때도 보니까 황산화물 규제를 좀 하면은 배가 좀 다 패선을 시키고 새로 배를 주문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산화물 규제에 맞춰서 배를 만들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온실가스 규제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한 번에 주문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그리고서 좀 계기구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모든 배를 총 동원해도 될 정도의 운임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패선도 안 하고 주문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얘기하면 그때 가슴 떨리는 희망회로가 있었는데 야 황산화물 규제해가지고 배 새로 주문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LNG 선박을 만들게 될 거야 그럼 LNG 선박을 만들게 될 거야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친환경 선박은 LNG밖에 없으니까 LNG로 작동하는 LNG로 추진되는 운반하는 거 말고 추진되는 그런 선박을 만들 건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선박은 보통 4종류라고 얘기하는데 벌크선 그리고 벌크선은 이제 화물 운반하는 거 석탄, 철광석 이런 거 운반하는 거고 탱커 그건 원유 운반선 탱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컨테이너 박스 실어내는 상품으로 운반하는 컨테이너 네 번째가 이제 가스선 LNG 같은 가스선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앞단에 있는 탱커하고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 중에 좀 작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그 시장은 뭐 죽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고부가 같이 선박인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초대형 유조선 그리고 이제 가스선이 우리의 영역인데 그 LNG 추진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중국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이 들어올 건데 그런 벌크선도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직 중국이 안 돼서 야 그러면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가슴 떨리는 희망이로를 열심히 돌렸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이 안 들어왔죠 패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약간은 양치기 소녀처럼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왜 이게 좀 될 것 같으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운임이 올라가니까 컨테이너 주문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이후에는 컨테이너 발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근데 의외로 발주가 꾸준하게 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온가를 봤더니 일단 해운사들이 그때 운임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돈이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패선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패선량이 한 1만 6천 TU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6만 TU 넘게 패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 주문이 공급이 되더라도 패선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친환경 선박 중에는 뭐가 제일 좋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LNG 추진선을 내가 만들 거다 그러면 그냥 내가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 공급망을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LNG 가스를 캐는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시행을 해서 가스가 나오면 파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개발을 할 건데 살 사람 한 번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살 사람들이 손을 쫙 들면 그러면 한 2, 30여씩 계약을 맺어요 미리? 미리 그리고 그러면 배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짜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럼 누가 주문을 넣을 거냐고 봤을 때 LNG 프로젝트를 하는 쪽에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LNG를 받는 쪽에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주가 어디에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LNG를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협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우리가 주문할게요 설사 돈은 네가 내더라도 주문은 내가 할게요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사에다가 발주를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LNG에 대한 기술력을 높였던 과정에서 가스공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그러면 주유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거 완성될 때 주유소 가스 벙커링은 어디 어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LNG 하나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메타놀 선박 얘기 나오면 메타놀 주유소는 어떡하지? 나중에 LNG 했는데 환경규제 강화돼서 이거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계속 봤던 거예요 이거를 가스 그러다 진짜 수소연료전지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수소선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암모니아로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것저것 눈치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메타놀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글로벌 1위 해운사인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니고요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회사가 2021년에 선박을 19척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를 메타놀 선박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게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그 배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그린메타놀을 진수하는 장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 세계 최초로 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메타놀 선박에 그린메타놀을 넣어가지고 이 배가 수에주우나 지나서 로테르담 지나서 덴마크의 코페라겐까지 운행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됐어요 저희 다 컨테이너 싣고 가는 거예요? 네 컨테이너 싣고 가는 데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일단 세계 최초의 친환경 메타놀 선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LNG가 좀 낫지 않겠느냐 LNG는 지금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LNG가 대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른 친환경 선박을 뭘로 주문할 것인가가 되게 관건이 됐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1위 해운사가 주문을 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들 눈치만 보면서 이게 표준이 될까 저게 표준이 될까 딱 그러고 있는데 머스크가 깃발 딱 들면서 나는 메타놀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머스크가 혼자 깃발 들고서 나 메타놀 선박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너 메타놀 있냐? 그럼 그거 누가 만들 건데? 메타놀은? 메타놀은 누가 만들 거면 누가 공급할 건데? 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유럽에 있는 선사들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꽤 오래 전부터 지금 같이 보시면은 메타놀 얼라이언스입니다 머스크가 혼자 배를 주문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메타놀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가지고 너가 메타놀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배를 만들어서 운행할 때 너한테 메타놀을 살게 라는 것들에 대한 협약이 202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같이 보면은 여기 CIMC가 중국이고 대보도 중국이고 여기 유럽에너지 이런 올스테드 이런 데들 다 유럽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만약에 머스크가 깃발 올려서 니네가 만들면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은 이 회사들도 그거 만들어서 살 사람도 없는데 왜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얼라이언스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왜 천연가스가 아니라 메타놀이어야 하는가 라고 봤을 때 메타놀은 현재 천연가스나 석탄을 정제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갈라 그러는 건 뭐냐면은 바이오메스라든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그린메타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린메타놀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바이오가스 같은 게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고 할 때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에다가 수소를 붙이면 메타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루수소 이런 거 얘기할 때 천연가스를 개질하거나 아니면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이거를 포집을 하게 되는데 포집을 한 다음에 지금 CCS 기술 같은 경우는 어디 유전이라든지 광구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든 수소하고 가서 붙이면은 이게 합성연료가 됩니다 그럼 그린메타놀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그린메타놀은 가격이 비싸고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기존의 메타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린메타놀로 절환이 되더라도 연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LNG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린 천연가스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천연가스니까 그러니까 LNG 추진선을 가지고 지금은 원래 천연가스를 쓰니까 여기서 천연가스 인프라를 만들 수는 있는데 IMO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2050년 넷제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저 뒤로 가게 되면 천연가스가 지금보다는 디젤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넷제로로 가버리면 LNG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놀을 쓸 때는 메타놀을 쓰면 온실가스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쪽에서 조금 더 그린메타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린메타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천연가스 선박은 바로 전환을 할 수 없지만 메타놀은 연료만 바꾸면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영하 120도 정도까지 낮춰야 액화가 되거든요 근데 메타놀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까지 낮추지 않아도 액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피가 좀 큽니다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서 전체 선박에서 연료탱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TCO, 토탈코스트가 조금 올라가는 측면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머스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메타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은 메타놀을 사용할지언정 나중에 친환경 그린메타놀로 전환을 할 때 자기네들이 거기 엔진부터 해서 벙커링 시스템부터 해서 메타놀을 보관하는 창고 저장고 이런 것들을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놀을 선택하지 못했던 게 근데 그 시대가 오긴 온대? 그 시대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딱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날이 올까? 그 전에 보니까 황산화물 규제 같은 경우도 미뤄지고 평영수 규제도 미뤄지고 한 거 보면 좀 객이다 보면 세상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럼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어떻게 다 까냐 그 메타놀을 누가 만들어 놓으면 가서 사는 건 쉬운데 그러면 누가 만들까? 라고 했을 때 글로벌 1위 회원사가 손을 딱 들고 야 난 이쪽으로 갈 거니까 나하고 함께할 사람들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번에 19척의 선박을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딱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깃발을 올렸는데 딴 데가 다 에너지 주문 넣어버리면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지 혼자 이걸 다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4위 회원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이 24척을 딱 주문하면서 나는 메타놀로 주문하겠습니다 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전 규제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 꼼수는 아닌데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친환경 규제를? 네 황산화물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연료를 아예 친환경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LNG가 됐든 아니면 메타놀이 됐든 이걸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딱 황산화물 규제가 됐을 때는 스크러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배에다 뭘 설치를 해가지고 막 돌리면 황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때 막 와 LNG 나옵니다 그런 얘기 막 하다가 그런데 꼭 주문해야 돼? 여기다가 스크러버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 스크러버 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영수 규제 같은 것도 나왔을 때 평영수를 새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 내부적으로 걸러주는 오존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살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황유 황이 좀 적은 저황유가 되게 비쌌어요 그걸 쓰면 되긴 하는데 저황유가 좀 비싸니까 그러면 저황유를 계속 쓰느니 아예 배를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서 우리는 희망회료를 돌렸던 건데 그 저황유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뭔가 좀 새로운 수익원으로 이거를 보고서 공급을 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황유 가격이 쭉 내려가니까 야 근데 굳이 뭐 바꿀 필요 있나? 그런 식으로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 규제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거의 80-90% 이상 감축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거기 중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걸르는 장치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연료를 바꿔야 되는데 LNG 아니면 메타놀이었어요? LNG 정도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LNG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니까 그랬는데 그러다가 뭐 좀 시간 좀 지나고 정 진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인프라 하나도 없고 그러면 LNG 정도로 좀 봐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글로벌이 회원사가 손 들고 나는 진짜 넷째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배를 처음으로 발출한 데가 현대중공업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에다가 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린메타놀에 대한 어떤 선두주자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선사들이 눈치 보고 있던 선사들이 저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나도 주문 넣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경쟁하는 게 LNG하고 메타놀하고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좀 수소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년이 좀 지나면 지금이 아니라 뭐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수소가 되면 그러면 그린메타놀보다 수소가 좀 더 친환경적이니까 저게 표준이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프라 깔 때 수소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깔려버리면 자기가 메타놀 배 주문했다가 자기 인프라가 다 깔리기도 전에 수소 인프라가 깔려버리면 봉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도해서 나서는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에서도 테슬라가 딱 나서가지고 전기차로 갑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한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게 표준이 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 깃발을 처음 올린 시점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온다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고 싶었고요 근데 좀 이제 희망회로 그만 돌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친환경 차를 살 때도 환경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있던 차 버리고 친환경 차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박 교체 주기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환경규제가 어떻게 강화가 되더라도 강화됐으니까 나 배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지 이렇게는 안 해요 선박 교체 주기가 됐을 때 뭐를 선택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전에는 이거는 워낙 선박이라는 거는 전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을 선박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기술적 대안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그냥 하지 마 그럼 어쩌라고요? 라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박들이 보통 30년이라 그러면 선박의 슈퍼사이클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가 슈퍼사이클이었어요 뭐를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요? 배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진짜 많은 배를 만들었던 시기 남자의 주식 현대중공업이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던 쫙 올라갔던 시기가 중국이 전세계의 어떤 제조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원자재를 쫙 빨아들이고 거기서 컨테이너로 물건을 쫙쫙 실어 날렸던 그때가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럼 30년 가만하면 2003년 더하기 30년이면 2033년이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서 IMO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유럽에서 또 선박도 탄소 배출권에다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슬슬 빼주다가 EU라는 곳이 전세계 선박의 한 30% 이상을 주문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규제가 강화가 되면 굉장히 페널티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할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30년 다 뽕 뽑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탄소 배출권 거래세 계속 내면서 30년을 개길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이거 내야 되는 거 빨리 주문 넣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교체주의가 2033년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주문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아까 수주 잔고가 한 3년치 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치 차고 나면 뒤에 너무 뒤늦게 주문을 하게 되면 뒤로 쫙 밀려요 그러면 남들 눈치 쫙 보다가 제가 먼저 넣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 배가 나오는 게 좀 늦어지면 그것만큼의 페널티를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체주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메타놀 선박이 발주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번에 수에주나 로테르덤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LNG로 움직이는 배들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로에서 친환경 선박은 머스크가 주도를 해서 그린메타놀로 한번 가보자라고 선언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LNG는 친환경 선박의 문제를 떠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써야 되는 연료예요 우리가 지금 100% 재생에너지로 오늘 당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의 가스전 프로젝트들도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가 100척씩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척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벙커링도 다 만들어놨고 배 주문도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오늘부터 야 LNG 쓰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료로서 에너지로서의 LNG가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LNG는 약간 브릿지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진짜 그 녹색 그린으로 가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메타놀도 있고 수소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했을 때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에서 1위 선사가 손을 들었고 4위 선사가 그러면 나도 그 진영에 합류하겠습니다라고 됐고 그 진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기에 기술 표준 환경 표준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됐을 때 우리나라 회사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 유리해지냐면 브랜드가 중요해요 우리가 싼 물건을 살 때는 관여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지는 물건을 살 때는 뭔가 싸다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내가 한 10년 20년 살아야 되고 이 아파트가 한 30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브랜드 좋은 거? 이거를 좀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뭔가 친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처음 하는 건데 좀 브랜드 좋은 데를 주문해야 되지 않겠어? 조금 비싸도 그쪽에 주문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결국 메타놀 선박도 1위인 현대중공업에 먼저 발주를 넣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따지게 되는 성숙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장이 태동할 때는 브랜드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성과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조금 유리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배를 막 주문을 한다 그것도 메타놀이 아까 이렇게 공급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서 전체 선박의 70%, 80%를 메타놀로 주문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방향성을 잡았고 그 전에 방향성을 못 잡고 맨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쨌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사이클이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료도 바꿔야 되니까 메타놀을 연료로 쓰게 되면 뭔가 새롭게 돈 버는 회사들이 생길 텐데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없는 거를 새로 만들 때는 돈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거죠 메타놀 만들어서 팔아봐야? 지금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가지고 메타놀을 만드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을 만들고 있고 이게 디젤이라든지 저런 데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가를 그대로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린으로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만들어야 되지 바이오가스 만들어야 되지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소차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먼저 내놨지만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초기 투자비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돈이 되는 거라면 굳이 얼라이언스를 맺을 필요가 없죠 경쟁 입찰을 하면 되니까 만들어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자 지금은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스크럼을 짜보자 라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다 이거죠 나중에 그 시장으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시장이 넓어졌을 때 여기를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여기도 동맹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참여하는 기업들도 보면 중국 기업이라든지 유럽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 메타놀 쪽을 하게 되는 거고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메타놀 이메타놀이 아까 전자합성 재료 재생에너지 전기를 통해서 수소합성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할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사주는 선사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시장 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전환할 때도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런 얘기 많이 하다가 지금은 대세가 전기차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독일에 있는 기업들 독일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합성연료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 엔진 그대로 쓰면서 연료만 바꾸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초기 시장에는 막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대세를 이루게 되면 여기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여기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을 올린 거라 사실 조금 섣부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이번에는 정말 오긴 오는 것 같다라는 것들의 초입 단계 메타노스 바 그럼 선박용 메타논 만드는 회사들도 점점 생길 거고 그렇죠 지금은 얼라이언스에서 네가 좀 만들어봐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비싸게라도 사줄게 알겠군요 친환경 선박에 메타노리 메타노리 자동차도 가능한가 모르겠네 그것도 어차피 친환경일 텐데 근데 그 부분에서 자동차 쪽까지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는 전기배터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선박이나 아니면 비행기 이런 쪽은 합성연료를 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유럽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요즘 조선업계의 새로운 흐름 메타논 연료 선박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네, 빨리 한번 br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